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확통은 김성훈. 쌤이 생각해도 확통은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교만이 아니라 쌤은 은근히 겸손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생각해도 확통 가르치면서 스스로 감동받을 때가 많아.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내가 설명하다니. 감동적이다. 이러면서 나도 수업을 하거든. 여러분 정말로 확통은 진짜 쌤이라고 내가 자부할 수 있어. 쌤이 2012년에 처음으로 메가스터디 인강을 런칭했어. 런칭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메가패스 시절이 아니야. 메가패스 시절이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강의를 단강으로 딱 아이들이 구매해서 막 듣고 이러던 시절이야. 그때 신규 강사가 뜨는 건 진짜 힘들던 시절이거든. 근데 그때 내가 떴잖아. 왜 떴는지 알아? 확통 잘 가르쳤어. 진짜로 진짜로. 옛날엔 얘들아 확통이 공통과목이었어. 다 같이 봤어. 그때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옛날에 일타도 막 찍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왜 잘 됐냐면 확통 때문에 잘 됐어. 확통. 확통을 내가 너무너무 쉽게 잘 가르치고 아이들의 성적을 막 팍팍 무조건 올려주니까 확통하면 그냥 다 나한테 와서 들었다고. 그 정도로 내가 진짜 자신 있고 그 정도로 내가 확통하면 내가 진짜 자부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알겠어요? 지금의 이제 확통이 선택과목이 돼서 옛날처럼 막 공통해서 하던 시절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어쨌건 확통 지금 들으러다 온 여러분들. 내가 확통 8문제는 여러분의 성적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슈퍼 노베이스의 완전 확통의 확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무조건 다 이해시켜줄 거고 무조건 다 풀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았죠? 그래서 8문제 무조건 다 맞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이거 클릭했으니까 이제 쫄 것도 없고 그냥 샘 믿고 달리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좀 하면 2024 수능. 다시 말하면 우리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이 되게 어려웠지. 그치? 미적분이 어려웠어. 미적분이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미적분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탈탈탈 털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작년과 올해가 좀 다 바뀐 게 있어. 뭐가 바뀌었냐면 올해는 말이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그 두 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는 사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의대 공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싹 다 없앴어요. 그렇죠? 싹 다 없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2024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했다가 근데 목표는 공대야. 뭐 아니면 목표는 의대야. 약대야. 메디컬이야. 메디컬. 근데 수능에서 미적분 봤더니 이게 만만치가 않아. 완전 그냥 완전 털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좀 도전하자니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또는 예비 또는 고3이라도 고3이라도 작년권 문제 좀 미적분이랑 이렇게 하고 미적분 해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수학 쪽인 그 뭐 이렇게 능력치가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다는 거 스스로 아는데 목표는 공대인데 목표는 메디컬인데 야씨 이거 만만치 않겠다. 근데 어머 할렐루야. 올해 서울대 고려대 빼고 나머지는 다 확통이 열린대. 그치? 옛날 같으면 미적이 좀 자신 없으면 기하로 갔거든. 근데 굳이 기하로 갈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확통으로 오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확통 선택자들이 좀 많이 늘고 많이들 오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확통 한번 해볼까? 하면서 막 자신 있게 확통으로 그래. 가보자고 오면서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엔 아 이게 될까? 확통으로 하는 게 맞나? 내가 그냥 미적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고민이나 학생들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그냥 이렇게 말할게. 얘들아 우리 확통을 지금 선택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지금 오락가락하면서 선택할까 말까 하면서 막 선택할락마락하는 여러분들은 확통은 8개 하여튼 이 무불개만 세미랑 같이 하면 무조건 다 맞힐 수 있어. 진짜 무조건 8개 다 맞힐 수 있어. 그리고 또 미적이랑 또 다른 게 미적은 문제가 쉽게 나와도 연산 자체가 되게 길어. 연산 자체가 푸는 시간 자체가 오래 걸린다고. 근데 확통은 그렇지도 않아. 금방 풀 수 있어. 진짜 제대로 딱 방향 잡고 분류 잘하고 막 하면 돼. 그러면 8개 금방 풀 수 있어. 그럼 이거 금방 딱 풀어버리고 공통에다가 또 시간을 엄청 많이 할애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확통 8개 다 맞혔어. 미적 몇 개 틀렸어. 이거 비교도 아니야. 그 다음 공통에 둘 시간이 더 많이 할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건 수학적으로 내가 조금 뭐 이런 말 안 했지만 좀 뒤처진다. 내가 미적 선택해가지고 미적 다 맞힐 자신이 사실 없다. 근데 아시 목표는 내가 그래도 공대 가야 될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어? 메디컬 쪽이 목표다. 라는 사람들 기하가지 말고 쫄지 말고 그냥 확통으로 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제가 확통 8개 무조건 다 맞추고 엄청 빠르게 풀게 만들어 드릴 테니 그 능력 갖고 그 다음에 또 저기 수학 1, 수학 2 쫙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끄닥끄닥? 좋아요. 자, 어쨌건 쫄 거 없어요. 쌤이 있잖아. 확통은 김성은 쌤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랑 같이 요거 무불계 끝까지 차근차근 복습 철저히 나가면서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오면 8문제 무조건 맞춥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올해 2025 무불계가 뭐 작년 거와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또 요강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거 좀 설명할 건데 아, 그 전에 근데 잠깐만 또 얘기를 하면 뭐 쌤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뭐 이 무불계를 어떻게 뭐 복습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좀 아주 자세하게 찍은 건 수학 1, 수학 2, OT에서 자세히 좀 찍었어. 수학 1, 수학 2. 그러니까 수학 1, 수학 2, OT에서 자세히 찍었는데 확통까지 또 자세히 찍긴 내가 조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확통 얘기를 좀 빨리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혹시 뭐 지금 확통 듣고 너무 좋아서 수원 수학 2 듣는 사람 많을 거야. 그 사람들은 저기 그 뭐야 수학 1, 수학 2 무불계의 그 OT를 좀 같이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뭐 빨리 얘기할게요. 수강 대상. 뭐 당연히 수학을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고 내가 쓴 이유는 노베이스도 다 이해되게 내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할 거다. 요걸 내가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 교과 개념도 부족한데 실전 개념. 자, 보통 수능 강의하면 다 어때요? 실전 개념 강의야. 그럼 실전 개념 강의를 할 때 어떻게들 하냐면 대부분 그래도 교과 개념은 그래도 요정도는 알지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 슈퍼 노베이스. 센 기초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다 설명할 거야. 특히 요 확통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1 때 수학 상하에서 하 뒷부분에서 뭘 하니. 경우의 수 순열 조합, NPR, NCR, N팩토리아 이런 거 하거든요. 그거 알어? 모르지? 나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경우의 수 처음부터 분류하는 것부터 다 설명해 줄 거야. 알겠지? 아주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설명해 줄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걱정 말고 그런 교과 개념 기초부터 착착착 다 설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실전 개념. 수능에 또 어떻게 출제가 됐었고 수능에서 나온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한 것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제목이 올 인원이야. 올 인원 개념. 알겠어? 올 인원 개념? 모블 개라고 하는 이유가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수학 강의가 어렵게 느껴지는 잘 들리는 수학 강의. 자, 요 얘기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특히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이런 걸 되게 많지. 김성훈 대 누구. 누구 대 누구. 뭐 강의 들리는데 누구 누구 중에 누가 좋나요? 뭐 학생이 올리는 건지 아니면 뭐 나쁜 사람들이 올리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놓고 누가 좋아요? 누가 좋아요? 누구 들으세요? 누구 들으세요? 또 이 선생님이 장점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간접 광고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학생들이 진심으로 막 그런 글을 써주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 얘기해보자. 진짜 좋은 강의가 뭐. 진짜 좋은 강의가. 나한테 잘 들리는 강의. 나한테 잘 들리는 강의. 강의를 듣는 목적이 뭐야? 강의를 들으면 무조건 성적이 오르고 무조건 100점을 받아? 어? 이 강의에서 실전 개념을 배우면 그게 무조건 가서 적용이 막 되면서 막 풀려? 강의를 듣는 목적은 지름길을 제시받는 거야. 너 혼자서 확률과 통계 개념서를 딱 펴놓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풀어가면서 공부하면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건 별로 안 중요한지 어떤 게 수능에 자주 출제되고 무조건 나오는지 잘 모르잖아. 혼자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뭐야? 그걸 쉽고 이해가 쏙쏙되게 소위 말해 잘 들리게 해서 이해가 돼서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까지가 쌤의 몫이야. 내가 하는 역할이야.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러고 그 방향을 딱 제시받았으면 그 다음 그 길을 가는 건 누구야? 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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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럼 직접 열나게 풀어야 되요. 풀고 내 걸로 만들어서 그 실전 개념이 문제 보면 아 하고 막 나오게 해. 그건 자기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의를 듣는 목적은 지름길을 제시받는 거야. 거기까지야. 그러면 그걸 잘 제시받으려면 나한테 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가 최고의 강의고 좋은 강의지. 그치? 그치 않아? 봐봐. 지금 선생님이 앞에 좀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 강의 스타일 어떨 것 같아? 난리도 아니야. 이제 막상 1강 2강 들어봐. 거기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동필 던지고 한 바퀴 돌고 난리도 아니야. 막 소리 빽빽 질러대고 이렇게 강의한다고. 근데 이런 강의 스타일이 딱 너무 좋은 학생들이 있어. 오. 막 재밌어. 잘 들려요. 또 중간에 막 재밌는 얘기도 엄청 해줄 거거든? 웃겨요. 막 이러면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건지 뭐 개그 프로 모른지 모르겠어요 할 정도로 이렇게 나는 강의를 끌고 갈 거야.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또 반대로 저는요. 조근조근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목소리 톤도 차분한 게 잘 들려요. 어머머머 이런 게 전 좋아요. 오케이. 그런 사람은 사실 내 강의 들으면 안 돼. 듣지 마. 알았어?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내 강의 듣다가 말고 갑자기 막 수강 편 같은 데다가 왜 소리를 들러댑니까? 왜 자꾸 이렇게 잡담을 많이 합니까? 이러면서 막 욕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쌤도 불편하고 너도 불편하고 서로 이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OT나 1강을 들어보고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한테 확신이 오는 강의를 선택해서 듣는 건 진짜 중요한 거야.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어디 이상 커뮤니티는 어디 가서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물론 쓴 줄도 않지만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누가 쓴 줄 알고. 학생이 쓴 거예요. 나쁜 사람이 쓴 거예요. 모르잖아. 그렇지? 그런 거 보고서 이러면 낚인 거지. 알았어? 그런데 가서 낚이지 마시고 직접 OT 듣고 강의 듣고 아 나한테 맞구나라고 느끼고 가자고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리는 수학 강의를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 들었는데 어떻게 잘 들려요? 그럼 들으면 돼. 학통은 내가 무조건 맞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오케이?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들었는데 저 아저씨 왜 이렇게 오버하니? 쟤 왜 저래? 이러면서 부담스럽다. 이러면 다른 선생님이랑 하세요. 알겠죠? 우리 서로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어쨌든 그래서 김성호 선생님과 올인원 무불계로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을 한 방에 끝내 보도록 합시다. 진짜 한 방에 이렇게 다 끝낼 수 있는 강의가 없어요. 알았어요?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흔치 않고 요즘에 또 이 얘기 좀 하고 싶어. 요즘에 보면. 아니 이건 이 다음에 얘기해야겠다. 알겠죠? 여기서 얘기하자. 자 강의 특징. 교과 개념을 한 방에 정리해 줄 거고요. 수능에 출시했을 모든 개념 꼼꼼하고 자세히 정리.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보면 너희들이 좀 강의를 많이 잘 또 오래 앉아서 잘 못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강의를 되게 컴팩트하게 짧게 빨리 끝내게. 몇 강 완성. 이런 거 많잖아.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내고 그 다음하고 그 다음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야 봐봐. 기초공사가 탄탄해야. 탄탄해야. 건물을 높이 줄 수 있는 거. 이건 상식이잖아. 상식. 우리 개념 학습을 할 땐 말이야. 좀 오버할 정도로 꼼꼼하고 자세하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 그래야 진짜 1등급 만점으로 가는 발판이 딱 마련되는 거거든. 뭔가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빨리 빨리 타타타타타 치고 나간다. 뭐 하나 끝났어. 라는 되게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구멍이 숭숭 난다고. 그러면 진짜 8문제 다 맞추고 1등급 만점으로 가기 쉽지 않아. 또 해야 돼. 또 메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학습을 할 때는 되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올인원 모블계에서 선생님이 교과 개념, 실전 개념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시면 강의수 보시면 헐 좀 이럴 거야. 강의수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일단 강의를 제가 짧게 짧게 좀 찍었어요. 여러분 인강이니까 이해될 수 있게. 그리고 일단 현장 강의를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현장감 엄청나게 있을 거고 중간에 재미있는 얘기도 해가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듣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야. 수강편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내가 이렇게 재밌게 완강을 하다니 이렇게 긴 강의를 다 끝내다니 막 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의가 길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이내 진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점수 받을 수 있어. 상상도 못하는 등급으로 더 올라갈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개념은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부담없이 다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고 기초부터 심화까지 빈틈없이 빈틈없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교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알았어요? 노란색. 노란색인데 이거 무슨 색이게? 모르죠? 혹시 이번에 아이폰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거 15? 고고색이에요. 고고색. 알겠어? 이번 올해 컨셉. 알겠어? 올해 무불개 색은 고고랑 색이 똑같아. 그래서 그거 보시면 핑크, 파랑, 노랑, 초록 이렇게 나왔을 때 똑같아. 알았어? 고색이에요. 고색. 알겠어요? 고색. 고색이고 그다음 이거와 함께 복복습 문제집이 같이 나가요. 알았어요? 책을 사시면 무불개 책이 있고 무불개 복복습 책이 이렇게 두 권이 같이 나갈 거거든요. 같이 나갈 건데. 그럼 당연히 이거 무불개는 딱 보시면 이렇게 딱 교제 보시면 이렇게 구성 딱 있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기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어디다가 어떻게 필기하고 형광편 어디다 치라고 다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뭐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쁘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과 개념 다 설명한다고 했잖아. 다 설명 듣고 아주 기본적인 예제. 이런 기본적인 예제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개념까지 제가 다 설명하면서 다 필기해 드릴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진짜 all-in-one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복습 문제집이라고 하나 브로그로 나갈 건데 이 복복습 문제집은 제목 느꼈겠지만 복습하고 또 복습하자 이거야. 강의만 들으면 안 돼. 들었으면 당연히 복습해야지. 강의 들은 거 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단 먼저 불꽃 개념 점검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연산을 좀 여러분이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1-1, 1- 유사 문항으로 실력 다지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1번 문제를 아까 풀었어. 그러면 그거에 숫자 변형한 1-1번 문제.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또 다른 기출 문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번 다시 한 번 또 풀어볼 수 있게. 비슷한 유형들을 더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복복습 문제집을 또 구성했습니다. 알았죠? 이게 브로그로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교제 사면 두 개가 랩핑 돼가지고 이렇게 딱 올 거야. 알았죠? 같이 오는 거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설도 아주 자세하게 다 넣어놨으니까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같이 강의 듣고 복습 문제 풀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 다음. 올해 이제 제가 수학원 수학주대도 좀 얘기를 했지만 올해 어쨌건 계산력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계산. 연산력이. 연산력이. 이제 확통도 이렇게 보면 노베이 수험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쌤, 제가 모빌계 들으면서 쌤이 교과 개념부터 실전 개념까지 한 방에 쫙 설명해 줘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어리석게도 어렸을 때 수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저는요. NPR, NCR. 쌤이 NCR하고 계산하는데 그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잘 익질 않아서 빨리빨리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쌤, 그래도 저 이제 어렸을 때 유형서나 연산서 같은 거 잘 안 풀어서 그러는데 뭐 시중에 나온 교재 중에 뭐 헨 이런 거. 아니면 뭐 알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같이 풀면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 그래서 내가 어, 그래라? 라고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 아, 올해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만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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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알지 마. 여기 보면 봐봐. 여기 어디. 1.5스텝이라고 써놨어. 아까 책에 보면 원스텝, 투스텝 해서 복보스비 투스텝, 본교재가 원스텝 이렇게 써놨었는데 그 중간에 1.5스텝으로 요건 만들었고 요 워크북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 내가 너무 연산이랑 이런 걸 안 했어가지고 완전 노베이스래서 유형서 같은 거 그런 거 안 풀었어가지고 그걸 또 따로 풀지 않고 요거 푸시면 돼. 요거 풀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1강 이렇게 써놨잖아. 무슨 말이냐면 강이랑 싱크를 내가 다 맞췄어. 다 맞췄놨다고. 1강 듣고 나면 1강은 요거 들으면 되고 2강 요거, 3강 요거 요렇게 싱크를 내가 다 좀 맞췄놨다고. 알겠죠? 고렇게 싱크를 다 맞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1강 듣고 난 다음에 무브일 개 풀고 2강 듣는 다음에 무브일 개 풀고 이러면 시중에 나와있는 그 연산 뭐 유형서 같은 거 있죠? 뭐 그런 거. 그런 거 따로 풀지 않고 요거 같이 풀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너무 좋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까 앞에 보인 것처럼 요게 보시면 요건 책 속의 책이에요. 이게 뭐야? 워크북 요 뒤에 이렇게 정답 및 해설인데 요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책 되게 좋아요. 알았어? 되게 뚱뚱할 거예요. 받아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고 그 뒤에 그래서 해설도 요거는 스스로 봐야 되는 거니까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 알았어? 뒷방 자세하게 내가 써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잘 또 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선택. 여러분이 같이 구매해서 하면 따라오시면 좋고 뭐 나는 그래도 옛날에 뭐 이렇게 한 뭐 좀 풀어봤습니다. 요런 사람들은 오케이 무불개만 들으면서 확실하게 끝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잠깐 광고를 하면 프리기출백제 보통 이제 무불개가 끝나면 기출백제를 해요. 기출을 그래도 한번 기출을 한번 또 기출만 또 집중적으로 한번 풀어보고 나면 너무 좋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고담 커리가 기출백제가 되는데 이제 좀 한다는 학생들이 보면 지금 이제 막 개념하면서 막 기출도 풀잖아. 그치? 애들 그렇지? 이래 봐봐. 다 기출 뭐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그런가 봐 마음이. 아 쌤 나도 기출하고 싶은데 막 이런가 봐. 근데 막상 기출해보면 뭔 소리야. 너무 속상하고 좌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쌤이 프리기출백제 프리기출백제라고 해서 요거는 뭐냐면 2.3점 기출은 기출인데 완전 쉬운 2.3점 문항만 모아놓은 기출이야. 알겠어? 기출백제. 요거는 수원, 수토, 확통, 미적, 기하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 확통, 미적, 기하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는 확통 선택이 그러면 확통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또 강의도 제가 다 찍어놨어. 다 찍어놨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그래도 나도 기출 좀 할 거야. 좀 빨리 좀 해볼래 라는 생각으로 요거 프리기출백제 있잖아. 요거 같이 좀 풀어보면 꽤 좋을 것 같아. 요거 뭐 시중에 나온 것 중에 비슷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하, 희하 뭐 이런 거 있어요. 말은 잘 못하겠네요. 어하, 희하 라고 있는 거 있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쉬워. 알았죠? 그거는 어하, 시사잖아. 시사. 어, 시사는 아니고. 알았어요? 이건 3. 3이 알았어요? 3, 3, 3. 3으로만 딱 된 거니까 요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수강평 하나 자랑해보면 어떻게 문제 적용해서 푸는지 막막한데 기본 개념과 그 개념 중에 제가 놓치고 있던 개념 다 확인하고 실전 개념을 팍팍팍 알려줘서 정말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 눈에 대강 다 들어온대요. 듣도 나니까. 그리고 정말 강의, 강의력이 뭐 끝내줍니다. 여러분, 강의력은 정말 절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강의력이 끝내주고 다 뒤에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빡빡 잘 됐대요. 그리고 개념이 부족하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 더더더덕 좋을 것 같대요. 이거 수강평이에요, 수강평. 어쨌건, 자, 그 다음 개강의 일정을 좀 얘기하면 교재가 12월 18일 날 입고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더 빨리 입고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입고된 상태에서 지금 이거 듣는 거 맞죠? 더 빨리 입고될 거고 그 다음 강의 개강은 12월 30일 날 현장 강의력은 갈 겁니다. 제가 사실 올해 미적분이나 기한은 작년 강의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확통은 새로 찍어요. 왜냐? 확통은 김성훈이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대출어셀에서 대출어셀에서 현장 강의를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올릴 겁니다. 알겠죠? 올릴 거니까 이거 그대로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만점을 위한 첫 걸음 무불계,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특히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여러분 무조건 다 맞추고 특히 뭐 이제 미적 원래 선택할까 하다가 올해 이제 확통으로 선택한 사람들 걱정 마세요. 다 맞추면 돼. 알았어? 다 맞추면 돼. 다 맞춰가지고 만점 받으면 돼. 만점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알겠어? 미적으로 가가지고는 힘들어. 근데 확통해서는 무조건 가능해. 알겠니? 무조건 될 거니까 쌤 믿고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내 안에 숨겨진 수학 410이 터진다. 이거 선생님 슬로건. 여러분의 숨겨진 수학에 대한 가능성 끄집어다가 빵! 터뜨리는 거 쌤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등급이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어.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드릴 테니까 쌤 믿고 시작해 봅시다. 쌤 자신 있으니까. 알겠죠? 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